이거 진짜요 진짜로 아니 이거 마이크 그... 에코 좀 넣을 수 있어? 그거 큐베이스를켜야 돼요 어떻게 켜...? 잠시만... 큐베이스만 누르면 돼 그냥 네, 라이브라고 적혀있는거. 그거라고 라이브라고 돼 있는 거 여러분들이 듣고 싶다고 하시니까 열창 좀 해볼게요 이거? 방송용 이거에요 방송용 방송용 이거지? 응 방송용 아아아 랑랑스 선생님 마이크 좀 가까이 돼서 한번 대보고 형님들 지금 나와요? 에코 들어갔어요? 아아아 그 저 뭐냐 UFO 설정 아 오케이 오케이 Fx 눌러줘야되지 어 Fx랑 모니터 그거 형님들 지금 괜찮아요? 에코 들어갔나요? 네 형님들 에코 들어갔나요? 됐어요 됐어요? 네 오케이 나이스 됐어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언니 진짜 독해진다 오늘 그거 진짜 한번 들어봐 오늘 여기 앉아 아 예 뭐 불편해? 형 오케이 바로 하면 돼요 네 미안해 미안해 하지마 아 이거 가사 좀 보여 어 그게 있어 그게 빨간 입술 어서 나를 죽이고 가오스 나는 괜찮아 마지막으로 나를 바라봐줘 아 근데 이거 이어폰 같은 거 아하하하 왜 그래 네가 보고 싶을 때 기억할 수 있게 나의 머릿속이 네 얼굴 그릴 수 있게 널 보낼 수 없는 나의 욕심이 집착에 대한 널 가뒀고 혹시 혹시 이런 너 땜에 힘들었니 아무 대답 없는 너 너 바보처럼 왜 너를 지우지 못해 너를 지우지 못해 넌 떠나버렸는데 음 너의 눈, 코, 입 날 만지던지 속이 작은 손도까지 다 아하하하 여전히 널 느낄 수 있기만 꺼진 불꽃처럼 다 들어가버린 우리 사람 모두 다 아하하하 너무 아프지만 이제는 널 추억이라 부를게 언제. 아아아아아악 죽을 게 아무래도 맞아 그 Quiet嘛 yes Sa DJ 나의 흰 여기 quelques 그건데 노래 나도 못하는데 저건 그건데 1호로 약간 마이크를 좀 키울게요 고칠게 해주세요 고칠게 야 진혼모레 나 왜 이렇게 잘한다고 하냐? 근데 안들리는데 구금이야? 아 나도 하나도 안들리는다니까 이어폰이 있어야지 아닌가? 우리 다시 할게요 우리 키우면 너무 시끄럽게 돼 그리고 네가 마이크를 좀 대고 저는 다시 할게 그럼 아니 좀 탁치세요 제발 마이크를 맞대 어 이 노래를 안들려 야 은우야 얼굴이 좀 잘 나오게 해줍니다 우리 팡이 지금 집중한다 됐어요? 네 여보세요 가사 가사 네 여보세요 전도 전도 감정이 뭐 감정이 있어요 지금은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느껴져 어제는 전화도 한 번 없었지 어디니 밥은 먹었냐고 묻는 상냥한 네 말 기다렸는데 아무 말도 없는 너를 보면 느껴 내가 알던 네가 막는 건지 다른 사랑 다른 사랑 내게 생긴 건지 이제 더 이상 날 사랑하지 않니 우리 이별인 거니 왜 왜 내가 싫어졌는지 내게 말해줄 순 없니 자꾸만 전화해서 자꾸만 전화해서 귀찮아진 거니 아직도 난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난 어떡해 난 어떡해 난 어떡해 난 어떡해 잘해 솔직히 저 얼굴을 욕구 부르니까 잘하네 아니 그게 아니라 노래는 하나도 얼굴이 시선관탈자네 아 저거 긴장하지 마세요 아 근데 저거 노래 잘한다 뭐라고 긴장되냐 얼굴이 아니라 얼굴 잘생기는 애가 노래같이 만약에 의도 부르고 제가 바로 부르면 마크가 너무 비교되잖아요 그럼 내가 할게 뭐 네? 일로 앉아 불러 저희 OX팀이야 야 박아 너도 발라드 돼? 아니 내가 쳐줄게 뭔데 내 자기야 내용 자기야 이거 아니야? 아니 참 내가 또 사랑에 빠졌다 가요? 예 커피유유 비덜굴 웃을 때마다 날 녹이는 하트 모양 같은 가슴 뛰는 그 입술에 내 입술이 다 다가가 한 걸음을 주면 살짝 내 손을 봐 나를 안아주는 너야 너 손뼉같이 부드러운 그 목소리로 내 귓가에 달콤히 사랑한다고 말해주면 너무 좋아 나는 네가 좋아 내 자기야 내 여보야 내 사랑아 너를 생각하면 어쩌면 꿀 꾸는 것 같아 내 자기야 내 여보야 내 하나 뿐인 사랑 나를 지켜줘 나를 빛나게 해줘요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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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유치원 그런 느낌 나 유치원부터 다시 가르쳐줘야 돼 유치원 하기는 느낌 나는데 왜 그래? 아 근데 그래도 내가 나를 와우 뭐야? 와 우리 보팔노비 형님께서 2천사계? 와우 와우 이게 2천사 전포로 짜리고래였어 와우 우리 필름이 형님께서 2천사계 2천사 같은 감사합니다 와우 우리 보팔노비 형님께서 이걸 사랑해요 와우 아니 근데 사랑해요 데뷔 동지 씨 네 입을 그렇게 벌리고 계십니까? 아니 저 그런건데 대박이다 와우 우리 보팔노비 형님 2천사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와우 아니 뭐 형님 보팔노비 형님 뭐 이렇게 실전곡 있습니까? 네 왜냐면 여기 와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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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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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광 형님 사사서하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성관 Québec 이거 뭐냐면 여기 노래 다들 잘 하시네요 와우 뭐 김영환입니다 와우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와우 왜 근데 진짜 와 저것도 이상 왜요 아니 그게 아니라 또 이뻐졌지 않아요 저번에 위해서 아 뭐가요 이거 또 이뻐졌다 생각하는데 죄송한데 네 아 아 지금의 에너지를 만드는 자원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무한한 바람과 수소에서 에너지를 찾자. 지금은 조금 낯선 에너지지만 미래엔 지구와 사람을 지켜줄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두산은 지금 내일을 준비합니다. 그레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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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지나간 그 기억 속에서 내가 나를 아프게 하며 눈물을 만들죠. 나만큼 울지 않기를 그대만은 눈물 없이 날 편하게 떠나주기를 언젠가 다시 돌아올 그대라는 걸 알기에 그레이소. 기다릴게요. 난 그대여야만. 다 좋아. 아아. 아이 밀리. 좋은 페이터네 진짜. 아아. 아아. 죄송한데. 엠시더. 킬룸. 아 그럼 저는. 저는 이제 분위기를 좀 다운시키겠습니다. 아뇨. 월러브요. 아뇨. 아뇨. 제가 부르고 싶은데요. 아뇨. 월러브요. 제가 이제 너무 힘들었던 기간이 있었는데. 아뇨. 월러브요. 제 마음을 불안하고. 닥치형 좀 틀어주세요. 아아. 이거 바로 틀어드리면 되나요? 네. 제 힘들 때 많이 불렀던 곡인데. 이건 처음 들어보는데. 엠시더 맥스의. 하아. 팝송인데. 파인. 제 이제 정체성을 찾을 때 불렀거든요. 아아. 세 세 세 세요? 세요? 으흠. 세 형님. 언제나. 집으로 돌아갈 때. 누군가. 나. 날. 불러주길 바랬어. 너무 큰 외로운. 끝없는 한숨이. 밤새워. 빈 방을 가득 채워가. 한번도 여지 못한 차가운 맘은. 항상 혼자뿐이 날씩을 주우고. 모두 버리지 못한 그 욕심들을. 내게 후회만 늘 깨져봐 줄 뿐. 언젠가 이 밤 모두 지나고 다시. 아침이 찾아올 땐. 길었던 화려 모두 끝내고. 어딘가 살아있는. 나를 만나러 가. 지화 주위에. 와. 진짜 힘든데. 아. 여기 아직까지 좀 안 들어야지. 예전보다 훨씬 나은데. 면책하게. 아유. 노래 부르시는데. 고개 좀 통해. 우리 떠난 일비 탕광 님 께서도. 그리고 엘비계란 오메 건방 탕광님께서 또 뵐게 감사합니다 아 예 4875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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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있을게 잘 모를껀데 이거 맞나요? 맞습니다 조우가 불렀네요 내가 있을게 드라마 종이학의 삽입곡입니다 아 조가 본거에요? 아무도 아니에요 별풍초 아니 아닙니다 32분 미안합니다 발라줄까요? 에코 들어갔습니까? 네 마이크 아 웃어본 적 없는 그런 눈으로 그 어떤 아픔에 그 어떤 아픔에 임겨웠는지 널 안아주고 나아주고 싶어 울고 싶어지면 눈물을 보여 울고 싶어지면 눈물을 보여 너를 느낄 때마다 너를 느낄 때마다 나를 보는 것 같아서 눈물을 보여준다 내가 다치게 했던 그 시간만큼 널 지켜줄게 이별 없는 그곳에 내가 있을게 진짜 백이성 같다 백이성 백이성 같다 백이성 박상민 느낌도 잘 나요 미스터 탕방형님께서 부삼삼치기 백이성 형님이 백이성을 놓고 왔습니다 우리 또 오지게 오늘 유도하고 못하는 너에게 가는 길을 또 불러야 되는데 원래 그날이 공폭이 촉촉한 우리 포이 형수님 축축한 형님께서 백에 감사합니다 공방 Slow 와 백점 오지게 터지네 아우 감사합니다 진짜 포기는 노래 들어보면 딱 제가 자기음색에 잘 맞는 선곡을 진짜 해야 돼 진짜 딱 잘 어울린다 곡이에요 진짜 잘 부른다 노래 선곡 중요하지 어 잘 부른다 최고 첫 번째 날 아 근데 여기에 진짜 래퍼 한 번만 딱 끌어졌으면 아 왜냐면 여기 이제 또 발라드 드로트 뭐 이제 다 부르는데 그 래퍼가 이렇게 딱 있었는데 아 진짜 분위기 살리는 데는 진짜 걔네 오늘 좀 아파서 어 그러니까 아 래퍼 분위기 재밌었으면 래퍼 야 우리 포기 포가 닉 힘들다 님께서 또 이제 어 뱅께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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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랩이 없으니까 좀 이렇게 허전한 느낌 좀 나곤 하네 죄송한데 포스는 안 하고 싶어요 제가 질려요 포스 방 인정 방송에서 많이 써먹어? 아니요지 코만은? 코만 다 질려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반응이 제일 좋았던 포기가 앵콜콜 마지막으로 아 그럼 앵콜콜 깔끔한 따릴나게 마무리하죠 어 저요 야 근데 이렇게 쓰니까 눈 진짜 잘 어울린다 아 그만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 진짜 너 잘생긴 이쁘다 이렇게 쓰니까 아 우리 또 미태 님께서 9곡에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포기다 한 곡 더 하고 마무리합시다 신청곡 해도 되나요? 네 박상민 노래 혹시? 아 다가나 그 노래 또 오늘은 발라드 한 거 오십니다 아 네 뭐 했지? 어? 그대 없으면 한번 굴자 아 1034 해바라기 노래 하나 가세요? 해바라기 다 돼? 해바라기로 근데 시청자분들이 해바라기 많이 말하시는데 해바라기로 가자 바람 소리에도 가슴이 바람 소리에도 가슴이 바람 소리에도 가슴이 불쌍이나봐 그녀의가 그대 보낸 미련일까 기다림은 꿈속에서도 뒤척이나봐 앨범 소리 정렬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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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은 안 하는데요 늦었지만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더 아껴주지 못해서 가난한 내 행복한 애 생에서 한글 불에 그거 듣고싶습니다. 제비! 강남 갔던 제비도... 강남에서 본 제비 다 어보이 듣고 싶으면 좋네 아니면 저희 깔끔하게 뭐 버스커 버스커 듀엣하고 너 오래 가는게 버스커? 저도 적응 중이에요 너 뭐 자신? 뭐 형 좋아하시는 노래 뭐 있죠? 나는 하도 봄끼기 같은거 많이 불렀는데 너 혹시 뭐 또스밤바다 이런거 아 여수밤바다 좋죠 아 진짜로? 오케이 그러면 여수밤바다로 오다가 은우왕 뷰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수밤바다 좋지 여수밤바다 근데 또 뛰어나면 또 거푸기나 가만히 있을수 없네 그렇죠 그렇죠 그럼 난 어메킴님 이럴거같이야 무기야 무기와 자리꺼 한번 갈까? 아 좋지 뒤로 좀 살짝 할게 무기가 자리꺼가 좋지 아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와쿠차이가 새아픈데 아아 너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니가 1절 할거야? 어 그쵸? 1절은 나를 잘할까 2절을 지게 2절을 지게 오케이 오케이 여수밤바다 여수밤바다 이 조명에 담긴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 내게 들려주고파 전할거로 뭐하고 있냐고 나는 지금 여수밤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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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바다를 너와 함께 걷고 싶어 이 거리를 너와 함께 걷고 싶다 이 바다를 너와 함께 걷고 싶어 여수밤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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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노래 존나 잘하네 크로스 너 뭐지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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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스 아 근데 너랑 크로스 하기 싫어 너무 잘생겼어 탕광 형님 탕광 형님 와 우리 탕광 형님 탕광 형님 탕광 형님 아 우리 곰팡이 탕광 형님 아까 봤는데 이거 무려 무려 잘 있거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원러브요 예? 그건 이제 목 좀 돌아봤게요 제목이 뭐라고요? 무기여 잘 있거라 무기여 잘 있거라 무기여 잘 있거라 참고로 5절입니다 5절까지 있습니다 거의 애국가인데 1절 안하기만 그럼 너무 짧은데 박상민의 진짜 너무 오랜만이다 박상민의 무기여 잘 있거라 알지 안보고 그렇지 무비스타여 잘 있거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여자가 다섯 번째 이별은 하고 산 속으로 머리 감고 완전하게 떠나버렸대 우와 쪼쪼 아이고 우리 육박자 전두 다발자 고등학교 때 같은 학교 같은 석회는 남자친구래 둘이 열심히 곧 물어치면 남자친구도 다양하게 떨어진 거야 아 가나 속은 나를 갖고 이 여자는 기다렸지만 남자 다시 왁가 버렸지 예예 첫사랑이란 안되는구나 여자는 배달을 했고 다시 사랑 안 괜찮은 맹세할 때 그 여자의 두 멋진은 대학 따일 때 이틴 것 다 잠시 스치 플레이 보이였다는 구마 세 번째 남자 사후에 나와서 같은 직장 같은 기술 남자분 유래 둘은 첫눈에 반해버렸고 매일 그녀 집에 나를 다 주었대 아 그런 내 맘 자집에서 두 회사에 반대했나봐 글쎄 지각한 맘아 보인 것 같아 어우 맞는지 슬픈 초살에 지친 두 번째 세 번째 징그럽다고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다고 말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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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말아줘 세 번째 와 가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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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이 나이가 공감이라서 그런지 이게 호흡이 착착 맞네 진짜 옛날 노래가 진짜 노래 같다 옛날 노래 진짜 옛날 노래가 흥겹다 오재찬이 오재찬이 이 노래 처음 듣지? 아 저 이 노래 들었는데요? 아 진짜로? 난 후팡도 들었어 오매팩 한 번 하세요 아 저희랑 저희랑 현실이 은호가 노래 잘하는 잔소리 한 번 할까요? 아 좋겠다 잔소리 좋다 오매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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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이런거 잔소리요 잔소리 네 오케이 아직도 아 이제 잔소리 가능하시겠어요? 아니 저거 잔소리 가능해요? 아 진짜? 그러면 아이유 우리 임수롱 아이유고 임수롱이래요 그쵸 아 우리 또 사랑의 팡탄빵님께서 아 또 백개 넣어서 감사합니다 앙소리래 좀 긴 유형이 또 여러분 진지하게 들어주세요 아이유 임수롱의 잔소리 암자의 여자가 구분돼요? 아 이거 구분돼요 네 구분돼요 색깔이 달라요 마이크 좀 가고 어 이거요 잠깐만 늦게 다니지 좀 마 술을 멀리 좀 해봐 열 살 짜리 애처럼 발을 안 들니 정말 웃음만 나와 누가 눈을 보고 아이라 하는지 정말 웃음만 나와 싫은 애기 하게 되는 내 맘을 몰라 좋은 애기만 나누고 싶은 내 맘을 몰라 그만 할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널 위한 소리 내 말 듣지 않는 너에게는 뻔한 잔소리 그만 하자 그만 하자 그만 하자 살아가기만 해도 시간 없는데 뭐래 아닌 가슴으로 한 이야기 니가 싫다 해도 안 할 수가 없는 이야기 그만 하자 그만 하자 그만 하자 내 맘을 몰라 채팅창이 일시남동체가 됐어 오해방 조합도 색다르네 와 삼삼삼개 슥현이 형 우리 오빠의 슥현이 형 우리 오빠의 슥현이 형 너무 심각하다 진짜로 삼삼삼개 너무 감사하고 홍대 군대 마지막으로 아 아 그러면 그러면 좀 롯데노래 네 흥대 군대 마지막으로 부르고 마무리할게요 마무리할게요 또 치워야 돼서 우진이 형이 지금 아파가지고 날 떡볶은 없어요 홍대와 건대 사이 와 식세니 님께서 300개로 통과하셨습니다 와 이거 와 2만9천개 찍겠네 아니? 팡을 4만개 넘게 찍겠구나 와 와 와 왜 팡이 언제 이렇게 컸나 왜 팡이 왜 팡이 왜 팡이 왜 팡이 나 그러면 아 웃어? 뭐 팡이 와 팡이 진짜 와 와 와 와 우리 흥어 흥어 와 중계방이지 와 이거 조금만 더 해주시면 3만개도 이거 가능하겠는데 2시까지만 놀자고요 한번 봐봐 지금 몇 시인데요? 지금 34분 1시 킥뷰 좀 드립시다 어 니가 드려 제가 첫 킥뷰를 한번 흥어 흥어 제가 첫 킥뷰를 네 자 일단 우리 흥어흥어흥님께서 두개봐요 내가 이런 말이 없더니 오빠 좀 키워줘 네 어? 나 킥뷰 없네 나중에도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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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구매할 순 없잖아 아니면 여러 분 중에 킥뷰만 좀 주세요 왜? 너 있는 척했어? 없잖아 원래 베비 받으려면 킥뷰 좀 그거 좀 느껴들어 팝이야 아 그런거에요 팝이야 팝이 아 그런거에요 베비는 킥뷰 안주잖아 안주죠 얼마나 좋네 안 받았다 안 받았어 팝이야 자 그러면 맞고 가봐도 되겠습니까? 네 맞고 갑시다 네 아 그래요? 다 같이 손머리 위로 좋아요 오 뭐야 캔너머 캔너머 오 뭐야 캔너머 방송사고 방송사고 오늘 방송사고 오늘의 금요리빵 술생각에 떨려온달 커피잔 속에 다 먹은 아메리카 노랫소리 내 길을 채워온다 아무도 없는 홍대의 금요리빵 술잔 속에 다 먹은 막걸리가 어색하게 이 밤을 태워온다 해줄 말이 없지만 행복하다 건대 호수 홍대 돌이 터란 어디는 좋아 좋아 너만 있다면 난 어딜 가든 너무나 좋아 좋아 오늘 밤 홍대 건배 어디든 갈래 이태원에서 술 한잔할래 친구 집에서 잰다고 말해 오늘 밤에는 손만 잡을게 아무도 없는 홍대의 금요리빵 금요리빵 술잔 속에 다 먹은 막걸리가 어색하게 이 밤을 태워온다 해줄 말이 없지만 행복하다 건대 호수 홍대 돌이 터란 어디는 좋아 좋아 너만 있다면 난 어딜 가든 너무나 좋아 좋아 웃는 모습 웃는 모습 웃는 모습 모두 사랑해줄게 줄게 너만 있다면 난 어디 가든 너무나 좋아 좋아 웃는다 그녀가 나를 보며 웃는다 부른다 네 옆에 서서 노래 부른다 웃는다 그녀가 나를 보며 웃는다 부른다 네 옆에 서서 노래 부른다 와 오늘 밤 홍대 건대 어디든 갈래 이태원에서 술 한잔 할래 친구 집에서 잰다고 말해 오늘 밤에는 손만 잡을게 아무도 없는 홍대의 금요일빵 술잔 속에 다 먹은 막걸리가 어색하게 이 밤을 태워온다 해줄 말이 없지만 행복하다 자 지렸다 자 일단은 마지막 곡으로다가 갑자기 중간에 캡이 넘어가서 개당화가 있어요 아 지렸다 아 소울 살 때 많이 갔지 아 아프리카 주식회 우리 아프리카 주식회사 아프리카 님이 아 주식회사 아프리카 님이 아 주식회사 아프리카 님이 아 주식회사 아프리카 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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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개인가요? 네 와 우리 555개 너무 감사합니다 주식회사 3만개 감사합니다 와 3만개 감사합니다 저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워 고마워 안 돼요. 진짜 다 감사드려요. 어떻게 봉준형 없는 10월 달 모의터 월말 결산이었는데 팡이가 또 와주고 오늘 이번 달에 중간경간에 봉준이가 많이 도와주고 봉준이형도 아픈 와중에도 와서 얼굴 비춰주고 하셔가지고 그리고 또 이번 달에 우리 팡이랑 두 회장님 드디어 베비가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솔로도 이제 음악이 있죠. 그쵸. 그쵸. 솔로 보고 이제 메뉴해가지고 올베비. 봉준이형 뭐 이제 팝이. 그쵸. 그쵸. 언젠가는 올팝이. 언젠가는 올팝이까지도. 에코 지금. 들어가 있어. 흥민이 즙자라고요. 또 하면 안 나와요. 또 하면 안 나와요. 잠시만 안 나와요. 이제 마지막으로 팝이가 있을지 손드는 것 같은데 우와. 이건 어떻게 노래가 딱 춤이야. Mrs.카리 Rand role Mrs.카리 아우 굴 오빠 아우 굴 오빠 왜 자꾸 쳐다더니 왜에에 내가 그렇게 할뿐이 이 이 아무리 그렇다도 그렇게 쳐다보면 내가 좀 쑥스럽잖니 이 이 내가 지났 때마다 아 아 넓게 쏠리는 남자들 을 위해서 느껴지는 뜨거운 시선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 안 서 하얀 난 너무 예뻐요 안 서 파인 난 너무 매력 있어 안 서 굴 난 너무 없다 I'm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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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t 은근혜 땅끝 서야될 빨리 어이 땅끝 서야될 아 진짜 땅끝 서야될 아 오늘 웬만한 게 있어 봐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다시 가는데 파이 너무 예뻐 아 너무 잘해 축하드립니다 형님 대리운전 실패인 줄 알았네 한 11월 달에 11월 달에 나 차라라 한 가속으로 밴드로 와있으니 좋아 좋은 반성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잘 보시는 분들이 지금 주동산 방문으로 같이 봐주세요 너 어떻게 했어? I'm so good 이마이크가 어디를 갈 거야? 안 나와 아유 잠시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보니까 다행이야. 네, 어디가? 네? 쌍까지돼! 쌍까지돼? 쌍까지돼? 맞고? 다같이 볼까? 갑시다, 이제. 산만계 맞고? 맞고? 산만계 기념? 황아. 맞고 이렇게 한번 볼까? 맞고 갑시다. 듣고 싶은 곡 있나? 저요? 원 러브. 원 러브. 원 러브. 원 러브. 이목상태로. 황아. 황아. 원 러브. 지금 존맛은 거 좀 먹었거든요. 원 러브. 액션 진짜. 황에게 감사합니다. 와. 박수. 와, 내 방송에서도 안 부르는 거를. 와, 원 러브 진짜. 원 러브입니다. 이거 참고로 존나 높죠? 존나 엄청 높죠. 아, 와. 이야. 오케이. 박수 안 나온다. 내가 돌아서려 해. 다신 그 사람과 네 앞에서 보이지 않게. 이제. 너에겐 어떤 바람도. 작은 기대조차 할 수 없는 나잖아. 하지만.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도. 나의 숨결. 나의 향기. 나에게는 무서울 dar table towards her another stage. 네. лож인것. 나의 향기. 나도 그들어들어 방금 puisse하지, 내 힘들어들었지. 나이도. 감사합니다.